미국 오클라우마주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이 과속으로 돌진한 차량에 목숨을 이룰 뻔한 위기일발의 순간이 순찰차 카메라에 잡혔습니다. 오클라우마주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주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갓길에 정차시킨 흰색 SUV 차량으로 다가가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순간 뒤에서 또 다른 검정색 SUV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충돌했습니다. 이 충격으로 단속 상황을 설명하던 경찰이 옆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튕겨져나가 몇 차례 구른 뒤 현장에서 몸을 피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. 오클라우마주 경찰은 다행히 튕겨져나간 교통경찰과 두 차량의 운전자 등 3명 모두 치료를 받고 무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. 또 이번 충돌 순간의 영상은 부주의 운전이나 규정속도를 위반한 운전이 얼마나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부주의 운전자입니다.